부룩아 안녕 안녕 부룩아 부룩아 안녕 안녕 부룩아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? 나는 부룩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먹는지 숲속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요정이야 근데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? 요정님은 다 알고 있어 부룩아 조금만 더 가까이 와줄 수 있니? 알겠어 고마워 부룩아 요정님은 모자 뒤에 나무 속에서 살고 있어 알겠어 나무가 쑥쑥 자라서 저기 집에까지 부룩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알겠어 부룩아 어제 친구들한테 밥 먹으라고 다 얘기했었죠? 응 밥 먹어 밥 먹으라고 부룩이는 엄청 착한 아이구나 혹시 부룩아 엄마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릴 수도 모르는 부룩이만의 비밀 있어요? 응 응 응 나뭇잎도 이렇게 커져요 나뭇잎이 커져요? 맞아요 나는 쑥쑥 자라고 있어요 부룩이처럼요 우리 부룩이는 미스터리 삼촌이 뭐 해줄 때 가장 좋아요? 요리 해줄 때 혹시 미스터리 삼촌이 해준 요리 중에 맛없는 것도 있었어요? 아니요 다 맛있었어요? 네 서진이 삼촌한테 노래 부른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? 네 미스터리 삼촌은 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너무나 맛있어요 엄마보다 더 맛있어요 엄마보다 더 맛있어요 엄마보다 더 맛있어요 엄마보다 더 맛있어요 이제 더 맛있어요